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박석준입니다. 요즘 저한테 이제 학생분들께서 캐스트를 이것저것 찍어달라고 많이 추천들을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저한테 해주셨던 게 27살에 수능을 봤었을 때 선생님의 상황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능 성적 결과,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되냐에 대해서까지 연결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가 27살에 수능을 봤을 때 저한테 주어진 상황은 그 전 캐스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음료수와 관련된 종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상하차를 통해서 음료수 대리점을 할 것이냐, 구급공무원 시험을 볼 거냐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부재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하는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수능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했었을 때 알겠죠?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했었을 때 수학을 엄청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엄청 못했을 때 성적을 올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수능을 보게 된 이유는 실패하는 경험은 없다고 써놨는데 이거예요. 야구 선수였을 때 성적이 안 높았었을 때도 제가 성적을 올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야구에서 성적이 낮았을 때도 내가 성적을 올렸어.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은 야구를 했었을 때보다 성적이 낮을 리는 없어. 이 경험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했었지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제가 14년도 학번이니까 1,4학번이니까 13년도에 수능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년도에 수능을 준비할 때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이 없었어요. 저때는 미적분이 없었는데 27살에 수능을 보려고 가보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없었던 뭐가 생겼냐면 미적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베이스였던 거죠. 다시 한 번 노베이스였어요. 야구를 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수학을 못해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도 수학이 노베이스였고 27살에 수능을 보려고 했었을 때는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적분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미적분에 대한 것도 노베이스죠. 자, 보세요. 제가 없는 돈에 학원을 가기 위해서 돈도 벌었었고 어머니가 희생을 하셔서 제가 학원을 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들을 갔었을 때 학원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생각해보세요. 26살에 수능을 보겠다고 왔는데 제가 20살부터 26살까지 삶이 워낙 가난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좋은 삶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빛도 이상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학원들을 돌아다녔어요. 상담을 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안 받아주니까. 마지막 한 군데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도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셨는데 그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저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단념시키려고 우리 학원은 안 되라는 걸 단념시키려고 한마디를 딱 던지셨던 게 뭐였냐면 학생 그런데 미적분은 공부해보셨을까요? 미적분이 생긴 지 2년 차인데 13년도 수능에 먼저 나왔고 14년도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미적분을 공부해봤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원장님이 저한테 최후 통첩을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학원은 너를 받아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올렸어.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성적을 올리는데 6개월이 걸렸어. 11월부터 4월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적분을 처음 배워. 그러면 미적분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를 배우면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었던 시절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을 올려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미적분만 새로운 거잖아요. 예전엔 다 배웠던 거래요. 그러면 미적분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얘는 6개월이 안 걸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패하는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적분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공부를 똑같이 대부분 재수생들이 1월부터 시작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1월부터 공부를 했을 때 미적분, 특히 미분이 들어가는 시험이 뭐였냐면 6월 평가원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5달이죠. 그럼 제가 했던 건 뭘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이때 했었던 방식처럼. 국어를, 수학을 올리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저는 센을 풀었어요. 문제집 센을 풀었는데 센을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A단계가 있고, B단계가 있고, C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B단계가 문제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C단계는 고난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4점짜리 위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얘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자, 보세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A단계와 B단계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이때 당시에 공부했었던 패턴인데 A단계와 B단계를 5번 풉니다. 다섯 번 푸는데 연습장에다 풀고 채점만 채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이거예요. 다섯 번 풀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을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 번을 먼저 풀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내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죠. 그럼 첫 번째 푸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30문제를 풀었을 때 그 30문제 중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A단계를 건너뛰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로 유형화되어 있는 B단계만 갑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A단계를 보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용이에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맞았어요. 그래도 세 번을 갑니다. 왜냐하면 세 번 가면 꼭 두 번 이상 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요겁니다. 그러면 두 번 이상 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요 두 번 이상 틀린 문제를 네 번째 풀고 다섯 번째 푸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미분과 적분을 제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부 자체 야구하느라 공부를 못했던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시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월 동안 했었던 공부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월 평가원 때 수학을 96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미분 앞부분까지 나왔거든요. 적분은 9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미분 앞부분까지 제가 잡는 게 중요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잊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렸어야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적분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단원을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공부 성적을 올렸었던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은 실패하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원을 그래서 이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제일 낮은 반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제일 낮은 반을 들어갔고 6월 평가원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제일 높은 반으로 갔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핵심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움직일 건데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되게 망설여요. 자, 상담글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뭘 많이 묻냐면 제가 노베이스인데, 국어가 5등급인데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을 먼저 하지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하셔야 돼요. 일단 하고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에서 계속 수정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했었던 공부방법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수업을 들으면 필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면 그 필기한 걸 똑같이 벗겨서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벗겨서 쓰면 공부하는 줄 알고. 근데 벗겨서 쓰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오래 쓰는데 공부한 시간은 많은데 공부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공부방법을 깨우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미적분을 올리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드렸다. 두 번째는 이 미적분을 올릴 때는 내가 했었던, 과거에 공부를 했었던 방식을 다시 한 번 써먹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짓말처럼 올랐다. 그럼 잘 보세요.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보고, 학원에서 사설도 보겠죠. 그러면 성적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낮죠. 근데 왜 저는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갔을까요? 저를 알거든요. 제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A단계, B단계를 5번에서 10번 사이를 풀고 나면 그때부터 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고민할 때 고난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고난도를 만드는 문제 자체를 연습할 때는 여기서 만들어진 기본적 사고력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 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한 문제를 풀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내 사고력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고난도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한두 개 풀리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경험.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고1, 고2, 고3을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 알겠죠? 하지 않고 내가 몰랐었던 거 위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 시간이 6개월 걸렸다. 그러면 26살의 수능을 다시 준비할 때 27살의 수능을 다시 준비할 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미적분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갖고 접근한 겁니다. 됐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보세요. 9월 평가원 이훈데 제가 적분을 잘 못했어요. 사실 적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을 고룩으로 잘 봤는데 9월 평가원은 적분이 흔들리니까 다른 부분까지 흔들려서 6월 평가원도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제 머릿속 생각은 적분을 어떻게 잡을까가 고민이었겠죠. 그러면 여전히 이때 했었던 공부 방법대로 지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평가원을 살짝 망하고 나니까 불안하죠. 나이도 많은데, 27이었는데. 이해 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경험은 뭐냐면 다시, 자, 고1 올라갈 때 이 시기에 공부할 때 이 시기에 공부할 때 제가 퀘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가 재밌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을 잔 적도 있고 두 시간을 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였던 기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을 자면서 공부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한 50여 일이 남았을 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수면을 줄여보자 이 고민이었어요. 수면을 줄여보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학원이 10시에 끝나면 우리 때는 스터디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10시에 맞추고 나면 여러분, 이게 좋았어요. 저는 10시에 끝나고 나면 독서실을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면 4시간 정도를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6시에 학원을 갔기 때문에 등원을 6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를 자고 가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적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 때는 서울대를 가려면 요즘은 한국사지만 우리 때는 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만 선택하는 게 국사였어요. 그래서 국사는 하나 틀리면 등급이 확 내려가니까 국사랑 적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평가원에 적분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독서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사실은 저를 살린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공부할 때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내 인생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와서 잠을 자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면 내 생각은 네가 10시 이후에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이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10시에 집에 끝나고 가면 11시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 욕심은 그럼 2시간부터 2시까지 3시간 정도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욕심이었던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했었던 이 경험을 투영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잘못된 경험 혹은 잘못된 판단은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간을 늘리지 말고 잠을 줄이지 말고 차라리 아침에 30분 일찍 와. 30분 일찍 와였어요. 그러면 몇 시예요? 5시 반이죠. 그래서 제가 어? 잠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왕 줄이는 거 30분만 줄이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밤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줄이지 않고 아침에 30분 빨리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6시에 공부를 하려고 출근했던 학생이 30분만 빨리 가면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30분 줄이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아침 30분은 거의 3시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인생이 걸렸고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5시 반에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이게 제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캐스트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9월 평가원 끝나고 고3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재수하실 분들 9월 평가원 끝나고 대부분은 공부 안 합니다. 오히려 9월 평가원 끝나고 더 놀아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9월 평가원 끝나고 더 놀았는데 저는 아침에 30분을 더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9월 평가원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이 풀려요. 긴장도 풀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30분을 늘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그리고 이 30분을 빨리 가면 말씀드렸죠? 학원은 대부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8시에 시작한다고 보면 2시간 반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시간 반 동안에 뭐 했어요? 적분하고 한국사를 했어요. 국사를. 그럼 보세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밤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공부 시간은 8시부터 밤 10시인데 이해됐죠? 학원이 8시부터 10시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은 8시부터 10시에 계획표를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2시간 반을 앞으로 땡긴 거예요. 더. 그러면 못하는 걸 이때 더한 겁니다. 이때. 그래서 못하는 걸 이때 더해버리니까 국사도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적분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말씀드렸죠? 8시에 다가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때 등원합니다. 카드를 막 찍어요. 등원 카드를. 그럼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2시간 반 전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대다수의 학생들은 8시 맞춰서 와. 그럼 나보다 공부 많이 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학습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할 때 봤던 건 뭐냐면 내가 틀린 문제들을 봤더니 정답률이 50% 다 이하였어요. 그럼 수능 시험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뭘까요? 내가 모르면 다 몰라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저는 무조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풀고 마지막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못 풀어도 돼요. 왜? 수능을 100점 맞아야 의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맞아야 스카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남보다 덜 틀리면 돼요. 그럼 내가 틀리는 문제는 무조건 다 틀릴 겁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제가 했었던 이 학습량에 대한 경험입니다.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때 미적분을 아예 몰랐을 때 성적이 올렸을 때는 내가 생각했었던 과거 경험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어요. 두 번째, 특정 과목이 부족했어요.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저의 옛날 경험은 야구를 그만두고 체력이 좋았을 때 밤을 새도 괜찮았을 때 를 생각해서 밤잠을 줄이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지를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30분 당겼죠.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수험생활을 할 때 뭐든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겨내려면 그 상황을 겪어내는 힘은 과거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과거 경험이 잘못되면 조언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한테 입시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어른이 되고 여러 일들을 겪을 텐데 그 여러 일들을 겪을 때 좋은 일만 나타나진 않아요. 항상 나쁜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줄 건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려라고 했을 때 내가 수능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하는 성적을 얻어냈을 때 혹은 내가 원했던 이상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겨냈을 때의 경험이 바탕이 돼요. 사회생활할 때 대학을 졸업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던지 간에 어려움을 꼭 줄 텐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입시예요. 입시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엄청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랑 졸업을 하고 나서 강사를 시작했었을 때도 저한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가 수능 봤었을 때 했었던 태도대로 행동을 해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경험 두 가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뚜벅뚜벅 가도 된다. 됐죠? 두 번째, 밤잠을 줄이지 마라. 밤잠을 줄이지 말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되면 나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알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수능 공부를 했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상황으로 접근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세요. 28에 입학했어요. 연대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요. 그러면 시험을 보잖아요. 학점 잘 받아야 되잖아요. 학점 제가 어떻게 잘 받았겠어요? 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수능 봤을 때의 경험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2주나 3주 전부터 혹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주일 전에 벼락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벼락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대기 한 달 전부터 저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살 때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수능 볼 때 기분이죠. 수능은 아침 6시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6시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진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저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치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그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느리죠. 근데 웃긴 건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정말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책들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시험 시간에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시험을 끝내고 나왔어요. 저는 항상 입실도 먼저 했고 퇴실도 먼저 했습니다. 왜냐면 다 썼으니까. 이 경험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N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고3 때 했었던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재수를 준비할지 어떻게 N수를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고3분들 자, 예비고3분들 내가 그동안 고1, 고2 때 성적을 높였던 사람들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성적이 높지 않은 친구들 나는 성적을 높여야 되는 친구들은 기존의 경험에서 바꾸면 돼요. 그 바꾸는 삶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바꾸십시오. 바꾸고 수정하면 돼요. 저처럼. 이해 됐습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걸 교정하는 식으로 다시 1년을 보내면 됩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학생들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했던 경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